안녕하세요 차트덕후 뚱보영입니다 형님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반등도 좀 나오고 어떻게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조금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어쨌든 형님들 저와 함께 구독 좋아요 또 사랑의 알림 설정 해주시고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야 될 사진이 이겁니다 SG는 우크라이나로 날개를 단아 그쵸 온리 트럼프 제가 SG 종목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볼 거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상승을 할 것이냐 여기가 고점이라 떡락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간다 위로는 간다 그죠 근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지지하는 국면에서 지지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배팅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형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라인을 그려드렸어요 라인을 그려드리고 이 구간에서 라인을 박스를 그려드리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라 매수를 해서 돌파를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월봉이죠 sg의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sg의 월봉이고요 제가 매수를 형님들한테 해야 할 사람 하라고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고 아 이거 1봉이네요 월봉으로 볼게요 아 1봉을 먼저 보시죠 뭐 이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있었죠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하면 월봉으로 넘어갈게요 월봉으로 넘어가서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넘고서 지지를 하면 여기도 쉽게 넘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sg의 매수 구간을 하시려면 하시려면 여기서 해라 그렇죠 그런데 더 완벽하게 하시려면 돌파해서 해도 무방하다 이게 좋다 말씀드렸죠 대신에 그 전에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을 잊어라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구간을 잊어라 잊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형님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부분들은 있으셨다면 여기서 해라 여기 그렇죠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하고 이 구간은 어차피 어차피 내려오지 않는다 왜냐 우크라이나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확실해졌죠 확실해지다 보니까 이 구간은 이 구간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이 구간 이 구간 안에서 우리 형님들은 하려면 매수를 해서 돌파를 보시던가 그렇죠 그게 싫고 확실한 걸 원하면 돌파하고 눌림자리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SG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SG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어떤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지 방송화면 한번 볼게요 자 방송화면이에요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할 것 같아요 시장에 이슈가 없잖아요 이슈가 없기 때문에 돈이 돌 데가 없어요 돈은 항상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돈을 일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바이오주 잡고 신규주 잡고 계속 멱살 잡고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힘들을 어딘가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땅히 발산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산할 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를 이용해서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보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뭐 큰 수익이 나셨겠죠 좋은 수익이 나셨어요 오늘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뻥 트여준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부분 올라온 이 부분은 뉴스에요 뉴스 소문 첫발 뉴스 그렇죠 트럼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이 나고 재건이 시작이 된다 하는 뉴스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지금은 어떤 뉴스가 떴을까요 이거 보세요 어제 14일 우리 시장은 힘겹게 반대의 날씨가 강북을 그쳤는데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곧 우크라이나 평화특사를 지명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이끌게 할 것입니다 라는 외신 번호가 나왔죠 이제 실행뉴스에요 실행뉴스 실행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실행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넘어가서 이 실행뉴스가 나온다면 이제 당연히 강하게 돌파를 하고 돌파하는 재건주의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던 여기까지 흐름이 여기까지 흐름이 초반 뉴스에 의한 거라면 뉴스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다시 하락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뉴스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고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을 만약에 우리 형님들이 여기서 사셨다 매수를 여기서 사셨다 그럼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안 사시고 난 이거 돌파하고 눌리는 과정은 보고 살 거다 그럼 여기서는 눌리는 게 확실히 되시면 올라갔을 때 누르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당연히 형님들이 원하는 지점은 이거 돌파를 노리는 거죠 근데 SG만 있는 게 아닙니다 SG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SG만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의 시장에는 종목이 많죠 그렇죠?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산부토건, 현대인프라, 데모, 다스코, 우린피트에서 우린피트에서 현대, 에버다임, 탑메탈, 서함기계공업 많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형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 종목들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형님들이 저희 대화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문자를 하시고 여기다 SG라고 남기시고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SG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L하고 남겨도 되고요 어쨌든 남기시고 저희랑 함께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셔서 잠시만요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같이 종목을 보시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 봐야죠 좀 전에 보셨듯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우리가 공략을 해 봐야 될 주식이고 뭐가 좀 더 기다려야 될 주식이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그 내밀한 부분은 이쪽에 와서 얘기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도 궁금하시잖아요 형님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형님들이 전화를 주고 전화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를 주시고 들어오실 때 들어오실 때 들어오실 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받고 하는지 그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봤던 종목이 뭐였어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로 봤던 종목은 적극 매수관이라고 써있죠 여기 그렇죠? 워니골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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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제죠? 어제 장마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뻥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형님들이 여기를 가입해 주셔서 가입이라고 해서 뭐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형님들은 여기다 문자를 주시면 문자에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SG라는 종목 또는 SS 아무렇게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셔서 요 우리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요런 종목들의 세밀한 내용들을 또 세밀한 움직임이 궁금하실 때 또 나는 대장주 어차피 오래할 수 있는 장기주는 일단 똥보형하고 몇 개를 가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가벼운 주식 위주로 몇 개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여기다 시나리오 매매를 또 만들어 낼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그중에서 형님들은 좋으신 종목 수치하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볼까요?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 하나오션 제가 어디 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길 사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또 뻥하고 탔습니다 이게 어제 그림이거든요 오늘 뭐 당연히 장중에 올라갔겠죠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모습 좋죠?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똥보형에 하나오션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쳤더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11일날 추천을 했네요 11일날 보시면은 장망한 관심주라 해서 하나오션 강한 분치로 첫 음봉 추가 조정 시 적극적 매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까지 그렇죠? 이렇게 차트까지 친절하게 다 두드렸어요 그럼 보시죠 여기 여기 요 라인이에요 지금 이날 이날 저는 여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형님들 편하시잖아요 제가 이날 여길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아이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똥하고 똥갔잖아요 괜찮죠? 괜찮으시잖아요 솔직히 보기 좋으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형님들이 여기로 문자를 주셔서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sg에 대한 내용이니까 sg s 또는 g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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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종목만 더 볼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어땠나요? 한국전력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라인 22,000원 라인 아래서 은봉이 들어오면 이 날 사라 그렇죠? 샀더니 뻥 올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휴마시스 휴마시스 한번 볼게요 휴마시스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이 봉의 모습이 너무 나쁘니까 건들지 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달 힘이 들어오면 뭐다? 좋아요다 야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근데 그냥 관심은 안 주겠죠 우리 형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라인 그렇죠? 무서워하는 라인 이 라인까지는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더 심하면 붕괴도 시킬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 형님들 생각한 전혀 다른 그렇죠? 전혀 다른 돈이 왔죠 그렇죠? 돈은 이렇게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저랑 같이 뭐 하시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이리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우리 같이 식구가 되시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문자를 주시고 세밀한 움직임이 궁금하시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뭐라고요? SG 또는 S 어려우시면 그냥 한글로 A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님들이 이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 HD 현대 기술이 있어 산부토건이 있어 현대 인프라가 있어 데모가 있어 디스코가 다스코가 있어 우림파티에서 있어 현대 에버다임 있어 서현탄메탈 있어 서암 기계공업 있어 이렘 있어 많잖아요 스페이스X 종목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중에서 형님들은 어디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좀 그렇잖아요 좀 혼자 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같이 같이 원칙과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 내용들 살펴보고 또 뚱부가 올리는 시나리오들도 한번 보시고 그렇잖아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LNF 또 포스코 퓨처앱 이런 종목들은 장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란때 사시면 돼요 사란때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매수를 해도 되는데 포스코 퓨처앱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번달 말에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뭐 영상 그대로 남았으니까 영상들 한번 다 보시고요 형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건 보셔야 돼 자 3대 원칙 그죠?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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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를 세워야 돼요 돈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우리 형님들 돈 안 잃고 돈 많이 벌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형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하나 진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저도 장기로 장기로 드린 종목들 정말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매수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순간 그걸 매수하면은 저는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님들 위해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저도 저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형님들 형님들이 제가 못하니까 형님들이라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 해서 문자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꼭 네? 남들 주지 마시고 남들한테 가서 잃지 마시고 꼭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좋은 또 우리 똥보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보 tar 사람 GW 안